영탁은 최근 웹에는 예능대부 갓경규의 게스트로 출연의 MC 이경규와 만났다. 영탁은 과거 무명 시절을 떠올리며 많은 선배들의 코러스와 보컬 디렉팅을 맡았었다. 박효신, SG워너비, 다비치, 슈퍼주니어 등을 맡으며 시간을 보냈다. 고 말했다. 이어 영탁은 발라드팀, 2인조 듀엣 등에 도전했지만 전부 실패했다면서 처음 들어갔던 회사 대표가 너는 트로트 같다고 말했었다. 그 당시가 이처로 년쯤이었는데 그땐 싫었다. 고 말했다. 다만 영탁은 음악 전향이라는 표현이 싫다. 가수는 이 장르 저 장르 다 할 수 있어야 한다. 며 현재 트로트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. 영탁은 결혼 계획을 묻는 질문엔 당장은 없다. 일복이 늦게 들어와서 일족의 에너지를 더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. 또 영탁은 24세 어린 정동원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제가 동원이와 통화를 굉장히 자주 한다. 밤낮 할 것 없이 새벽에도 정동원이 자기 자만 온다고 나한테 전화한다. 그렇게 둘이 통화하면 30분에서 1시간은 기본이다. 라고 밝혔다. 이어 그는 사실 그 어린 애랑 제가 길게 할 얘기가 별로 없다. 며 이놈이 애늙은이라 그런지 아니면 내가 어린 건지 맘 얘기가 길게 이어진다. 고 말했다. 이에 이경규는 정동원이 나하고도 대화가 잘 되라고 했고 영탁은 그럼 동원이가 난놈인 것 같다. 고 말했다. 이경규는 원래 내 규라인에 연예인이 30명 정도 있었다며 근데 이윤석 하나 남고 정동원 하나가 들어와 지금 두 명 뿐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. 室석 하나 남고 정동원 하나는 한 번 했다. 감사합니다.